푸바오의 새로운 소식이 궁금한데요. 공식적인 푸바오의 영상이 업로드 안된 지도 벌써 일주일이 지난 것 같고 파파라치 영상들만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푸공주의 파파라치 영상은 어떻게 찍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푸바오의 중국 팬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상을 보면 어마어마한 크기의 카메라 렌즈를 통해 확대하여 검역구역을 촬영하는 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가끔씩 올라오는 영상으로 푸바오가 잘 지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확대하다 보니 영상이 깨끗하지는 않지만 9일 촬영된 영상을 보면 푸바오가 검역구역에 있는 야외 방사장에서 돌아다니는 모습과 최근에 올라온 푸바오가 쫑긋 일어서며 뒤통수만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적응력이 뛰어난 푸바오. 푸바오가 드디어 바람을 쐬러 나갈 수 있게 됐다는 문구와 함께 있었고 오후 2시 26분 푸바오가 격리실 외부로 나왔다는 멘트를 달기도 하였습니다. 중국 현지 파파라치 분들이 바쁜 건지 15일 이후 새로운 영상들이 올라오진 않고 있네요. 추가 소식이 있으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